자, 보시기 전에 마지막 여친 춘우 한 번 보고 가겠습니다 와우! 좋았어 아, 그래요? 자, 한 번만 더 보자 우리 돈 많아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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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뻐이뻐 돈 다 쓰고 가자 어차피 죽, 죽기 전에 봐야지 음 어제 보출장이 죽을거기 때문에 한번 설마 보출장이 그렇게 어렵겠어 설마 죽기 전에 다 보고 가야지 골드 뭐야 다른곳에 문이 열렸다는데 뭐야 다른곳에 문이 열렸다는데 이제 가자 게임장르 한번 더 보고 좋았어 가자 힘냈어 보출장 가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